네 이번에 알아볼 예제는 Membrane Structure 라고 하죠 천막 구조, 천막 구조를 디자인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는 것처럼 이제 천막 구조는 그 다양한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는 만드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방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런 형태의 Structure 인데요 위에가 이렇게 뚫려 가지고 잡아당기는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이런 틀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자 우선 얘를 스케일로 Ctrl 키 눌러서 좀 줄여 주고요 이렇게 줄여 주고 Move 툴로 다시 좀 내리고 PUSH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게 퍼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히든 지오매트 를 좀 켜서 얘 하고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좀 드러내 놓고 자 중요한 거는 이 커브 네 여기 있는 외곽 커브 하고 여기 커브 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 네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네 이런 선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걔를 만드는데 우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분리를 하는 거죠 이후에 편집하고 분리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자 이 아크의 세그먼트는 12죠 그러면 또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12로 만들어 놓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네 얘하고 얘의 세그먼트를 지금 맞추고 있어요 같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하고 얘를 아크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천막이 이렇게 처지는 역할을 하는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얘를 똑같이 여기다가 그릴 수가 없어서 미러 툴을 쓰겠습니다 미러 미러는 미러는 예죠 자 여기에서 네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이렇게 내리면 네 이렇게 되죠 미러 툴 쓰는 거는 JHS 파업과 관련해 루비 만들어 놓을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네 가지 선이 만들어졌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그룹 만들었던 베이스가 됐던 애는 여기로 옆으로 좀 빼놓고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어 중요한 건 얘를 가지고 그냥 바로 커비 로프트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물론 얘도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천막 구조는 여기서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당겨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 이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로테이트 축을 이렇게 로테이트 축을 얘하고 얘로 잡아서 여기에 있는 이 아크를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자 얘가 텐션이 이 이 얘나 아니면 요 라인에 대략 일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와이어가 조금 어색해 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하나 해보고 얘는 여기를 조금 올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자 우선 얘는 얘는 다시 또 커비 로프트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좀 먹어있죠 그래서 이 면이 이걸 진행하면 얘는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배가 안쪽으로 불러서 들어가져서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만약에 여기서 끈 와이어가 여기 이렇게 쭉 있었다면 이런 형태가 좀 더 어울리겠죠 그쵸 얘가 잡아 넘겨주면서 천이 그 와이어에 의해서 이렇게 모서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네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그러면 네 여기에 와이어가 없는 형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얘네를 로테이트로 이렇게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커뮤어 피트를 써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엣지가 조금 더 그래서 여기가 부드러워진 상태로 계속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보다 모서리가 좀 덜 생겨요 그쵸 아까랑 비교해서 놓을 걸 그랬네요 음 자 여기다가 놓고 아까처럼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두 개의 와이어 형태의 차이를 보세요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휘어 들어갔는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휘어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네 중간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커비 로프트로 만들어진 형태에서 면이 이렇게 중간에 뒤집힌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우선 마우스 클릭해서 오리엔트 페이스를 한번 해 주시면 면이 이제 일치하게 바뀌고 지금 이 얘를 한번에 만들어진 형태는 밑면에도 이런 면이 생겨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저 면을 지우려면 우선 네 여기 보시면 네 스무스 있죠 네 이걸 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안쪽 면을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끝으로 여기 잡아당기는 부분에서는 모서리가 조금 있는데 위로 갈수록 부드럽게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멤브라인 스트럭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네 이렇게 좀 방향이 이렇게 휘어진 형태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